평균우 시행 17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That This Thi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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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이게 death으로 보여? 아니요 내가 볼 때 death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Tha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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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Okay 여기에서 It's fast It's fast 오케이, it's는 뭐의 주린말이예요? 그것, 아니, it's, it is 그렇지, it is의 주린말이고 왜, it의 뜻이? 그것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비동, 아니, 비동사 비동사 비동사는 is 말고 다른 종류 M, is, 그리고? A A 뭐예요? R M, is, R 보고 비동사라고 하고 종류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뜻은? 이, 그것 아, 그것이야? 아, 그것 아니에요 is의 뜻이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는데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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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뜻이면 두 가지 뜻이면 문장 속에서도 두 가지 뜻이 될 수 없고 문장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로 되지 네 지금 여기서 무슨 뜻이야? 이 이다 빠르다 빠르다야? 빠른 빠른이지 그렇지, 무슨 시야?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뭘 붙이면 비동사 를 붙이면 어떤이 뭐로 바꾼다 어떤 뜻으로 바뀐다 어떤 어떻다 어떻다로 바뀐다 is 뒤에 fast라는 어떤 시 빠른이라는 어떤 시가 있으니까 요렇게 합쳐서 뭐가 됐단 얘기야 어떻다 빠르다가 안했단 말이지 빠르다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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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entive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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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s is 각자 그 보트는 빠르다 그쵸 근데 지금 보트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이 안만 길어봤자 이런 뜻으로 바꾸면 되겠죠 네 이게 영어로 뭐예요 그것 eat that 저것이야? 아 뭐예요 그것이 eat eat 그래서 eat is best를 줄여서 it's best 하고 있어요 오케이 계속했어 look at that it's right 아 있는데 look at that twice 자 대스는 아무래도 대스는 이렇게 생겼다니깐요 주 액 더 더 라니깐요 더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eat slow it's slow it's slow gin skinny 이즈 잇 이즈 잇 이즈의 줄임말이고 잇은 뭐 되시웠어요? 잇은요? 잇 트레인 잇이 그것이란 뜻인데 지금 뭐가 느리라고 하는거에요? 기차요 그러면 잇이 뭐 되시웠을까요 영어로 트레인 그냥 트레인은 아니고 잇 잇 이즈 트레인 잇트레인 잇 트레인 아니요 잇 트레인 잇은 이렇게 생겼다고 몇번 얘기 합니 까 잇 부류 원래 문장은 뭐에요 잇 원래 문장은 뭐에요 잇 그 트레인 이즈 슬로우 얘는 대시 아니라니깐요 그 트레인 대스는 여기 있다고요 대시내려면 에 소리가 필요한데 여기는 에 소리가 없네요 그 트레인 이즈 슬로우 슬로우의 뜻은 뭐예요 느리다 느린 어떤 시예요 어떤을 어떻다 하고 싶으면 방법이 뭐다 붙여야 돼요 어떤 시 앞에 비종사를 붙인다 어떤 시 뒤에 또 붙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노래해서 룩 앗 대 잣 대시 아니라니깐 계속 대시라네 룩 앗 대 대 대 대 그 다음에 에 소리가 필요하고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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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fast. OK. 수고하셨습니다.